엔진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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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저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야 그러면? 어 뭐야 나 누 것도? 누 것도? 여기 그 탐정사무소인데요. 우리나라는 어디있는데 우리나라는 근거 엄청 저건 오빠? 웨이웨이웨이 왓? 오빠라고? 갑자기 나타났다? 이것도 뭔 일이래? 근데 들어간 거 같다 탐정사무소로 아닌가? 어 뭐야 한 편이래 한 편 자 보자고 너 손님한테 설탕 덩어리 내놓은 거 슬슬 그만둬라 이제 질렸다고 니가 타는 그 겁나 탄 커피 말이야 응? 왜? 의뢰인이라면 일단 아무것도 안 넣고 드리지만 말이야 아 이거 탐정사무소구나 어 내가 이 사무소에 커피 담당이 되어줄 수 있다고? 아이고 빠지겠네 어 분명 수고하라 형은 대학에 진학해버렸지 너한테 맡기는 것도 좋을 거 같다만 응 그럼 대신 부탁할까? 아 예예예 넌 어떡할래 커피터 줄까? 어 뭐 어 뭐야 탐정사무소에 들어오는 거야 설마? 아무래도 오빠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더니만은 오빠가 없다? 뭐 이런 시나리오가 설마? 아니면은 이 머리랑 비슷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을때더니만 오빠라이였다 이런 거?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빠 머리가 어 얘하고는 좀 다른 얘하고 똑같은데 지금 아닌 거 같네 그러면 혹시 환영이라도 받나? 아니면은 프리 아니면은 작가 중간에 뭐 과거 얘기 뭐 이런건가? 쓰읍 일단 복잡하게 생각해보래요 예 그럼 나도 응? 야 근데 뭐야 놀라지 이거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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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 이거 왜이러져요 뭐 설마 누구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? 어? 어? 야 지금 얘 입장에서 뭐 누구또어? 이런 느낌인데 어 야 너 몰랐었냐? 얘 아까부터 얘 계속 있었어 어? 얘가 왔을 때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 아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 어 과거 얘기구나 어 어 푹 잠듯이서 무슨 일인가 했지 어 어 나 기억이 잘 안나 누군가가 여 여기 데려다 준걸까? 어 어 아 그렇구나 지절될 때까지 쉬다 가렴 아 아 alright 하나 썼네 어 여 여긴 어디에요? 어 아 탐정사무소 나루비 탐정사무소 야 여기 이거 내 대사하냐 지금 그거 뺏은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어쨌든 나는 나루비라고 해 이 사무소를 우려하고 있지 저는 쿠톡쿠키 코아코에요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사무소의 딸임? 어이 어이 사무소의 딸임은 아니거든요 관계로 봐가지고 그냥 파츠가 관계인건데 어 야 누가 딸이야 이런 녀석이 딸임 딸이어서 살겠냐 어휴 어이 어이 난 이 레벨 40대야 아직 부모가 아니라고 어 그래요 아 얜 이 아이는 카드라기야 어 왠지 이 사무소에 들러붙긴 하거든 카드라기 이치카 불법 칩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난 여기 청소삼다 이거래 청소삼다? 설마 어 임대받고 살라고 이렇게 돌봐 알까 어 임대료네임이 군대 어 근데 너 청소할 때 말고 빈둥대기만 하잖아 두사람이 사이가 좋고 두사람이 사이가 좋고 자 여기에 2인분 타왔습니다 어 고마워요 자 자 어 표정 못해 왜 윽한데 너무 잘어 나루미씨는 지금 어 안돼 어 잠깐만 아 블랙이구나 야 이거 블랙이잖아 너 내 커피처럼 무르고 그냥 타는거야 알면서 타는거야 어 뭐어 설탕 18 늘린거 맞잖아 18 늘리고 설마 0.1% 늘린거야 설마 아무것도 안들었는데 이거 이발이 이거 이발이 뭔가가 잡고 싶어 설마 거기에 어 버블 뭐 뭐 버블티라도 넣었나 설마 나 나도 알아 오래갔지 이거 설탕 넣을 때 어 안좋았다 그치 안좋았어 야 넣기만 하면 안좋은거야 이게 어 아니 아니 근데 나 코톡쿠키랑 나루미의 커피 착각했었나 어 진짜 미안 아 바뀌었구나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 단거 좋아한다니 이해 못하겠다 시대는 오징어치니 뭐야 시대는 오징어치 이거 뭔 의미에요 이게 멜로디를 좀 알려줘 오징어치를 시대는 오징어치라는 의미 자체예요 이거 뭐라고 이거 오약난거죠 이거 아저씨 같다 넌 아저씨 누구들아 아저씨랑 나 17살이고 17 어 어 어 그러고보지 너는 뭔가 고민있는것 좀 보인데 어 뭐 뭐 바람을 관찰하는게 일이라서 말이야 그런거 곧자 알아버리거든 너 뭔가 심각한것은 또 갖고 있다 내 착각이라면 할 밖에 오오 역시 탐정은 응 진짜 대단한거네요 그거 예전에 제가 미드다잇 트레일 할때도 있잖아요 예 계속 탐정 지망세일이라 진짜 대단했었고 물론 내가 플레이한거지만 자, 코앞코는 할말 없군가 나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? 그런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정말? 그렇지만 나는 탐정이니까 쪼금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선은 찾고 있는 사람이 죽지 말고 싶은데 그니까요, 이 사람이 사진으로 꺼내보겠대? 아, 그렇구나 다 찾고 있니? 말은 그렇게 해도 나도 다른 일이 있으니까 스가와라 양의 도움을 빌리는 형태가 되었나? 자 아, 죄송합니다 지금 기다려 볼게요 점심은 좀 잊지 먹어 아까부터 나오고 내 스가와라 양이라면 내 사무소에서 조수를 맡고 있는 아이들 아, 임대받고 있는 건 아니었구만? 그 아이는 봄에 대학생이었어 K대학에서 오우미야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다 나 뭐라나? 오우미야? 그거 우리 삼촌이요 어? 아하 삼촌이라 이사무소에 지인이 있었다니 아, 그러게 니가 여기에 다시 왔을 때는 스가와라 양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스가와라 양이라고 하면 아마 얘 일단 삼촌이 아니라 우모쯤 되겠지? 오우모 자, 이치가 이치가 얘기하네? 스가와라는 착하자고 너 일단 스가와라 양의 선배잖아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말 안주지 그거랑 관계없어 아 아 대학이다 나도 진로 정해야 하는데 말이지 귀차 죽겠다 뭐 카드랑 이학은 득득 살 생각하려 아직 1학년이잖아 야 17세지 근데 1학년인가 근데 이거? 어 대학을 일찍 다 온 것 같다 그치 얘가? 그치? 세계가 멸망한지 모르는데 진로니 뭐니? 어이없네 뭐야 갑자기 세계가 멸망한다는 자체를 또 얘기하네 이거 어 어 자 소아코가 갑자기 눌렀죠? 어 알고 있어? 그 얘기? 잠깐만 알고 있어? 그.. 그 이야기요? 뭐 알고있달까 인터넷에 대법 실겁다 근데 그게 근데요 이거 가짜 뉴스 대포하도 이거 잡아야겠는데 이거? 근데 지금 이렇게 어 맑은데 동국하고 이게 세계가 멸망한다? 쪼금 뭐랄까 어 진짜 어 왠지 모르게 어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어 좀 가짜 뉴스 배포 냄새가 스멀스로 나오는 것 같다 혹시 어 아 진로 희망조사 귀찮아 듣겠다 아 아 보장이면 안돼 카드라기야 아 나는 언제 냉전 됩쇼 어 저기 두 사람 콩트 하시나요? 아 이럴 허팝이랑 똑바로 일하고 있긴한다 그래 우리는 우리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 뭐 부지런히 말이지 사무소에 게임기를 갖고 오지 말아주겠어 아 아 이거 닌전도어 스위치구나 어 아 아 이런걸 게임하고 있었나보네 역시 일본은요 예 콘솔 콘솔 강국입니다 예 그 뭐야 그 일본대 산적이지만요 예 만약에 무릎과 같은 예 프로게이머 등장한다 탁 끝나는 거지 뭐 어 응? 안 그래? 어 뭐 뭐야 그러네 게임은 놀이가 아니라고 게임은 아 그래 맞다 게임은 시간 낭비 아닌가 눈보다 빠질 것 같고 그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역시 아빠랑 딸처럼 보여 액 흠 흠 흠 나는 너희 아버지보다 조금 어린이 조교 세대 가족같은거 쓸데없는 가족같은거 쓸데없는 가족같은거 쓸데없는 뭐야 자 할말 없으면 얻는다 흠 어 야 왜 뭐 뭐 뭐 어땠다고 아니 가족인가 하고 나는 우리 부모 하고 나는 우리 부모는 잘 몰라 어허 나루미씨같은 경우는 일전에 아마 고아였던거 같은데 그치 어 나는 가족한테 돌아가기 싫다고 그런 나이라는거야 흠 다 준기라고만 다 준기 맞지 열일홈이면 그치 어 이제 돌아가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시대 좋습니다 아 만약에 연락처리 전해줄게 저도 저도 콜루 어 뭐 일단 바라주면 또 와도 될까요 뭐 겁나 단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내가 있을 때 맞춰서 오라고 무노레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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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무노레툰 웹툰이 이게 띵어치 이것도 오역이네요 무노레툰에 상대를 먼저 괜찮아 어이 게임기를 설치하는 거 잠깐만 무노레툰 아 스플레툰 아 이거 저작권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르고 가보구나 어쩔 겁니다 혼난단 말이야 우리 가지고 어마자고 이거요 이 내용 봐가지고 일본도 이 게임에 대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나보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일단 90년대만 해도요 80, 90년대만 해도 오락시 가는 가는 애들 있잖아 좀 안 좋게 봤거든 근데 요즘 많이 다르잖 근데 물론 지금 인식이 많이 나왔다는데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어 일본이 가장 심할 줄은 몰랐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죠 예 이제는 예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하니까 어 이제 게임에도 뭐라 안해 이제는 이게 우리같은 이대로 이제 어 근데 일본도 이런 거고요 어떻게 e스포츠에서 어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무신이 있나 어 이제는 어른들 그 쪽이 일본에 있어 어느 쪽으로 달라져야 돼 역시 변화를 받았어야 되는 일본은 정말 한심합니다 그쵸 에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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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다고 사무소에 두지 마라 어 알았어 칠거든 끝 이쪽도 이쪽도 신용장사라고 부탁이니까 그렇지 업무 중에서 게임하는 건 조금 그렇지 뭐 뭐 뭐 그거 게임이 신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같은 뜻이잖아 어이 씨 뭐야 그래도 업무는 업무고 이게 노는 건 노는 거잖아 그쵸 예 그런 거죠 서류를 좀 지켜야 돼 그 지키지 못하는 거 보니까 어 그치 아 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어 그래 잘 말해요 빠이빠이 자 그럼 들려주실까 아까 그 말의 의미 자 그럼 들려주실까 아까 그 말의 의미를 괜찮을 거 하지만 다행이야 형력해질 사람들 우연히 찼다니 말이야 그쵸 뭘까 뭔가 위화감이 그러고보면 그 오빠를 대체 뭐 뭐였던 거 아 뭐 오빠 아하 그 오빠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혹시 소화코가 뭔가 혹시 환영? 나 아니 아니 여기 하면서 뭐 암흑기사 즉 다크템플러나 뭐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하잖아 시 어 프리콜라 아니었어 그러나 그러나 그 왠지 모르게 어 좀 그렇다 어쨌든 돌아가자 하면서 예 돌아가는 주인공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다음날이 찾아왔습니다 아 뭐 학교도 있을까 아니 뭐라 그럼 저 좋아세일까 어 근데 아직 여름방학은 안 끝났나 몰라 어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거 같아 어 2일째 정보 포인트 정보 포인트를 몰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정도를 모으면 다운스톡이 해결됩니다 현재 포인트 엑스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포인트는 마을 쌓은 데에 말하거나 물건으로 조사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금은 매일 300이 씩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보자고 오케이 알았어 뭐 오빠 찾는 거라고 하지만 일단 세입을 해야겠네 아 근데 이거 보세요 예 이미지가 바뀌었네 어 여기 그 아까 그 만물상 그리고 어 이츠카이가 뭐가네 얘 게임하네 어 아 좀 특이하네 이제 세이버 왔다고 어 자 보자고 자 아 뭐야 너무 오래 바뀌는데 결분줄이 생긴 어 자자고 그리고 어 자 물화삭기 때문에 미역 자 단템 바뀌었는데 어 괜찮은 거 뭐 해줘서 자 정보 포인트 20핵도 아까 제가 정보 포인트 아까 쉬프트 누르고 있잖아요 뛰어가다 보니까 어 쉬프트 모를 스킵이네버링 어 어 이것 좀 주의해야겠어요 그쵸 예 자 뭐야 이거 특투성이 어 어 어 뭐있다 어 어 다위뒤에 누군가 학생증이 떨어져다 알기 쉬운 곳에 들었다 학생증? 이거 여기가 여기한테 주면 되나 아 안되네 어 괜찮아요 이렇게는 괜찮잖아요 다 눌러 어 어 어 자 그럼 일단은 어 영업생의 목표기 배고프네 뭐라도 상상할까 이 원장 배고파? 이거라도 먹을래? 뭔데 이거? 껌이야 내가 심었어 으에에에에에 그렇다고 해서 10도 껌을 주냐? 위생관리가 진짜 안 되어있다 진짜 일본은 웃기지마 그니까 점프포인트 10 지옥에라 떨어져 여행관리 자 보정 우러내리지 어떻게 할까 이제 세이브 다시 하구요 별거 없길 바라야겠네요 이 앞 카페 세이레브 세이레브라고 얘기했지 이것도 내려가야라 근데 지금 이거 하교시간인가 그렇게 생겼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보면 그렇게 뭐 주의한건 아닌가보래 화물 어 뭐야 아하 구리피토주학교 이거 주인공이 다니던거거죠 잘 보니 킬러제 흔적있다고 점프포인트 10 요즘 근데 일본도 이런데다 킬러져보나 요즘같은거 줄자로 짓잖아요 줄자로 줄자로 물론 옛날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막 벽이나 막 나무 문짝인데 그런 데서 막 막 문이 있는 데다가 있잖아 어 막 키를 표시하고 그랬던거 얼마나 잘 알았는지 어 그러한 추억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요즘은 그런짓 그러지도 않아 이잖아 어 일단 이쪽부터 들어오자 어 여기 뭐 예 다마스 있구요 다마스 어 여기 아 여기 집이구나 어 본인집 어 근데 여기 옆에 학교가 있다는거 뭐야 야 그래도 어 위치를 잘 잡았나봐 뭐 어 자 보자고 어 여기는 어 자동판매기 아하 자판기죠 자판기에요 어 자 보자고 이런것도 뭐 살피 있다 하자 이건 돼 뭐 자 뭐 잘 쓴다면서 어 여러분이 이번 불꽃축제 말인데 너도 올거야 자 아 아 이번주 말인가요 본격적으로 갱이 이벤트가 있었대요 어 그렇지 어 롤이란은 좀 해야지 어 이터넷이 이제 신장어 체크해야기 때문에 어 이거 보셔요 좀 이 스포츠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 일본 어 하여 관심이 없어 어 안그래 어 그러다보니까 오버워치에서 한예전에서 늘 항상 밀리잖아 달려 어 어 안그래요 어 어머 유감이네 나도 여장남 선수권을 못빼이네 여장남 여장남 여장남자 그거죠 어 어 코스튬도 좀 적당히 해라 어 여장남 선수권이요 나 하 어쨌든 이렇게 정보 모아주고 어 좀 특이하다 진짜 어 어 공중전아 노루아로 고장나버린것 같아요 어 어 호텔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 호텔 월광도 임시휴업합니다 어 임시휴업한 이유도 있겠죠 어 임대료 안 냈거든 어 어 어 대륙에 소민했다고 하면 역시 우대소 침략자가 나타난거야 뭐 불개인이라고 나타났어 나는 그것보다는 어 아시죠 어 지구온난화에 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 아 아니면 카메라에 여기서 올라섰기한다는 사이버 구스티들의 사이버 구스티들 사이버 구스티라고 이것도 뭐야 여기서 귀신 씨나 까먹어서 오냐 무슨 해커직단 연구야 어 에잇 이거 직접 가볼 수 밖에 없나 엔델에게 진사용 이눈으로 확인하셨어 아 그쵸 그렇게 가면 되는지 아 그쵸 어떻게 가면 되는지 배로 가려도 해삭은 품질중이라고 하고 쓰읍 해삭 이거 외계인 침략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쓰읍 제작 제작하신 분 좀 머리 좀 왜 똑똑한거 같은데 어 이거 헤엄성할 수 밖에 없지않나 자 별거 없고 자 카페 세일엠 어 계절한 점 녹차 전복 다 먹은 물은 우영입니다 오 먹고 싶은데 어 자 근데 어 준비 중이구나 어 자 준비 중 어 그리고 어 그거 어 그거 내자는거야 자 전복 포인트 심 어 자 그러면은 어 따른 작업할까 어 어 여기 또 어딜까 어 누구네 집인거 같은데 그치 어 어 근데 남이 이제 함부로 지져보는건 좀 그치 어 그쵸 어 어 어 어 어 일단 주변만 둘러봅시다 어 두고있다 어 은색머리여서 갑작스럽지만 문제인상 오른손감에서 어느 쪽이 들어있을까요 어 이 뭐 이런거냐 어느 쪽에만 어느 쪽에서 동생들에게 아니 어느 쪽에 뭔가들에게 뭐 이런거야 어 어 자 그러면 오른쪽 어 딩동댕 그러면 한천만 캔디 캔디 드리도록 하죠 필요 없는 것들만 수준이 늘어난다 그것도 또한 게임의 뮤비라는 라는 것입니다 으 으 게임? 무슨말을 하는건가요? 뭐요? 이거 뭐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 무대문에 나오는 그 모니카인줄 알아 얘? 자 어째서 전부 포인트를 어느 땐 치워 어 어 자 어 어 무언가 아래서 움츠버린다 뭔지 설마 지렁이? 아니면 뭐 강아지? 으쌰 금이장이 필요하겠나봐 으 자 어 이게 탐정사무소이구나 어 누가 있다고 어라? 언니 혹시 내가 보이는거야? 보이지 당연히 어 장난이야 아 으쌰 지가 무슨 유령이라고 사람 깜짝 놀랐네 자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경찰같은 있나보네 어 메메가 233달이 메메가 233달이 메메가 233달이 뭐 뭔가를 세고 있는데 어 흥 아 뭐야 인간인가? 놀래키지말라고 뭐요 설마 인간인가라고 그러니까 설마 진짜 외계인이 있는거 아니야? 씨 갑자기 그런생각이네? 어 어 백사람을 주변 한번 좀 더 둘러보자고 어 자 여기 좀 또 보자 초록색 문화 그래디 엽서가 투함되어있다 오호 설마 지구온난화가냐고 설마 진짜 외계인 침공? 뭐 이런거야? 워낙 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요 뭐 그 외계인이 뭐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 어 그런거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뭐있다 어 말하던 고양이를 발견하면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포인트씨 어 자동 자판기에서는 별거 없고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전에 그 그 만물상도 있잖아요 예 애도 혹시 이게 나냐? 그럴 수 있거든 어 어 아 캣프바이라도 하는걸까 어 그리고 관리 한세트 주식회사 어 그리고 공통에 쓰이긴 버리지 말아주세요 불법투기는 벌금 문다고요 어 벌 바라불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어쨌든 간에 어 어 다른곳에 일단 정보도 좀 빨리 얻어봐요 어 어 아 좀 내려가봐도 일단 별거 없겠고 어 이쯤에는 정보를 다 모았다고 봐야나 어 아 아직 멀었구나 어 어 누가 이래 어 어 발기차구만 아가씨 선수르건조차 너무 빨리 뛰지 말거라 다치면 큰일날까말야 우리 딸도 아가씨 말할 때 가장 귀여웠지 지금은 할배 할배 하여튼 욕마라고 하람 본인이 할배 인건 아니겠죠 예 아 응 쒡 지 24 word 그리고 여기 막혔네요 예 여기 미마니 기차길도 있어 그 다음에 어 여기 뭐가 있어 어디에 쓰는 걸 깔아라든지 물담으로를 담아서 하는게 있어 일본에도 이런게 있는데我們아도 그런게 없거든 드레이밍 머신 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책 입고 있구나 그리고 쓰레기 해줬다 거리에 쓰레기... 거리에 쓰레기 토이 버리자 아 이게 이제 주변에 쓰레기 토이 버리자 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오역이에요 지금 근데 쓰레기 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쓰레기 토이 어디를 해야지 여기가 선수집 누구를 하라고 지금 클로스레그로 가자들 문 닫았나 보네 그쵸 그들은 명백하게 의심하군요 당연히 의심하니 사람아 뭐 이에 관해서 귀엽디입니다 친구하셔서 말씀해주세요 아이쿠 못생기셔야 돼요 장보러 가야겠어요 장보러 가자오 개조 냉장고 아닌 스윗을 뛰어가는 자고 개조 냉장고라고? 개조 냉장고는 뭐야? 손들이지 않으면 탈세인은 왜 다 타냐고 탈세인은 무슨 일인지 그냥 시간대로 세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맞더라 녹화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